나이가 들면 세상에 발신하는 메시지 숫자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말을 가려서 하는 거죠. 공직을 맡고 있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심평 변호사가 글을 쓰게 되면 페이스북 같은데 글을 쓰게 되면 신문들이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이재명 총선 이전에 사퇴할 것이다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심평 변호사는 글을 잘 쓰지만 글의 메시지의 신뢰도 같은 건 근래에 많이 뒤떨어졌죠. 본인은 이렇게 전국을 잘 읽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번번이 여러분들 헛발질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페이스북에 며칠 전입니다마는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 이전에 사퇴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김부겸 씨나 이탄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위로 갈 것이다. 근거는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그야말로 황당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문화일보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댓글을 일단 읽어보지 않습니까 시중에 보통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물론 이 기사를 봤을 때 자기 생각이 있지만 자기 생각을 내세우기 이전에 댓글이 여러분들 한 30개 가까이 달렸는데 대부분 심평변호사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거죠. 소설을 쓰시기 바랍니다. 뭔 소리를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그냥 입을 담으시고 그냥 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재명 씨가 그냥 그만둘 사람입니까 당권을 놓게 되면 그야말로 그냥 힘이 빠지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놓겠습니까 악착같이 견디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저도 뭐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근거가 있으면 이런 근거에 의하면 이런 주장을 펼친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 근거 없이 뜬금 없이 여러분들 그냥 찍 갈겨 놓으면 그거는 사람들한테 신뢰도를 잃어버리는 굉장히 지름길이지 않겠느냐 이제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이제 신평 변호사는 처음에는 한동훈 씨보다는 원희룡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고 그것도 뭐 예를 들면 당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우려하는 정도만 되지만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글을 발표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내용의 조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튼튼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국가를 대개에게 나가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의 이유를 대비해야 된다 다 좋은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세 번째 이야기는 좀 경박한 그런 주장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아마 틀림없이 어떻게 미래를 틀림없이 이런 표현을 씁니까 아마도 틀림없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총선 이전에 사퇴하는 희생의 정신을 보임으로서 자기 대권 도전에 활력소로 삼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의 유력시대는 사람은 김부겸 전 총리 이탄희 의원 등이다 그분들과 대비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금 더 진취성이나 참신성 등에서 손색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참 뜬금없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 글에 대해서 또 잔동하는 사람도 많지만 바로 밑에 이런 한 분이 댓글을 남기셨네요 이태근님이란 분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재명 사퇴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마 틀림없이 이런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신평 씨가 그의 첫 건이 벌써 사퇴를 언급했습니다 이태근 씨가 변호사님 정령 그의 거짓말을 기억 못하십니까 이렇게 툭 쏘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좀 가벼운 그런 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뢰도 같은 걸 높이려면 미래와 관련돼서 어떤 재언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가 그동안 해온 그런 은행이나 또 이재명 씨의 어떤 그런 사람 자체의 특성이나 이런 걸 미뤄보게 되면 그러면 권력의 끈을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사람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런데 뭐 아마도 틀림없이 이렇게 본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게 되면 신문들이 다 받아 쓴다는 것을 본인이 알 텐데 아무튼 그렇게 좋은 그런 태도는 아닌 것 같다 또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친구가 또 잠시 후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짓을